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자, 어제 상황으로 마감했는데 오늘 좀 올라가다가 또 밀렸죠? 자, 여러분들께서 어저께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영상을 찍다가 영상 찍는 와중에 상황가 들어갔어요. 제가 그거 영상, 어제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한번 잘 보십시오. 들어보시고. 자, 자. 상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박민수가 다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한가 들어갔죠? 자,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뚫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성 리포트 있었고요. 두 번째, 신성 텔레그램.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단타 그만 치시고요. 네 번째, 공매도랑 2차 리포트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010-3158-8575. 자, 영상 찍는 와중에 상을 들어가네요. 박민수가 정말 종목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급등주 드리는 게 있는데요. 두세 개, 8시에 나가죠? 내일 아침에. 자, 이거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두세 개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스팸문자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자료 안 들어오는 분들은. 그리고 다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급등도 두세 개. 자, 500명 입장할 수 있고요. 1번은 중장기방. 그 다음에 종목을 8시에 나가는 급등도 서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2차 리포트 꼭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이 박수 한번 칠까요? 신성 델타 택고 올라갔는데. 자, 여기까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영상 후반에 찍고 있는데 상한깔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문의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어제가 받아가신 분들 이제 아마 대응하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부분 얘기는 좀 뒤에다 하고요. 영상 처음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급등락이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은 4가지 정도 단계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신성 델타 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 이슈. 세 번째 차트 대응 전략이죠.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금 네 번째 공무회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성 델타 테크가 워낙 많이 알려진 종목이고요. 추가적으로 새로 나온 이슈는 크게 없습니다. 뭐 초존도체 가전 이슈가 서랑설레하는데 자, 일단은 타점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후반으로 갈수록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면은요. 홈페이지 보시면은 너무나 잘 아시는 기업이죠. 자, LNS 벤처 캐피탈. 자, 이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퀀텀에너지 연구소라고 자, LK-99 상온 초존도체를 개발했던 자, 아직도 논란이 많죠. 자, 이거 지분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초존도체 관련 절은 묶여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초존도체 이거 잠깐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한번? 보시면은, 자, 초존도체 얘기들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 자, 초존도체가 어떤 거냐? 자, 마이너스 273도에서 초존도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전기저항이 없어지고 열도 없어지고 세 번째, 자, 자기장을 밖으로 밀어내는 특징이 생겨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273도가 아니고 20도 정도 일반적인 상온에서 가능해진다면 자, 대표적인 거 말씀드립니다. 핵융합이 바로 현실화되고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세 번째, 자, 전력 인프라 자체가 완전히 혁명적으로 바뀌고 네 번째, 자기 부상 열차 이런 모든 것들이 현실화된다는 얘기입니다. AI와 더불어 앞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초존도체는 계속 이어질 이슈라고 보고요. 신성 델타테크가 초존도체 관련해서 슈팅이 나왔다가 최근에 쉬고 있는데 이런 이슈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에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금액이 아주 큰 건 아닌데 천만 달러 정도 초존도체 개발 프로젝트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미국 정부의 인식입니다. 비형 절감, 에너지 전환 가속화, 국가 안보 강화, 에너지 자립도 높이고 에너지 효율도 개선한다. 자, 그만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초존도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잖아요. 핵융합, 양자 컴퓨터, 전력 인프라, 자기 부상 열차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인프라가 바뀐다는 얘기. 아주 쉽게 설명하면 AI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온다? 초존도체는 뭡니까?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죠. 인프라가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우리 정부는 아무 지원도 안 하고 있어요. 컨텀에너지 연구소 민간기업인데 지원하는 얘기 없죠? 자, 근데 그 와중에 연세대학교에서 자, 이렇게 양자산업 융합선도단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요? 컨텀에너지 연구소랑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초존도체. 대학에서도 이미 이거를 그 가능성을 생각한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진작 정말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지원도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AI하고 로봇은 자, 이거는 법을 바꿔가면서 자, 지능로봇 법인 거 나왔잖아요. 지원하고 있어요. 정부에 전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초존도체는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찍다가 생각해보는데 이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법을 생각해봤냐면 자, 여러분 청원 사이트가 있는 거 아시죠? 국회 청원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5만 명이 모여서 자, 공매도 개선해달라고 청원을 넣습니다. 이거 성공했거든요? 지금 공매도 금지됐잖아요. 그래서 박민수가 생각을 해봤는데 자, 이 초존도체 국가지원 이거 청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거는 뭐 주식시장을 위한 거지만 이거는 진짜 주식도 주식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 다음에 국가적인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중국, 유럽 다 지원하고 있어요. 박민수가 한번 대표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신성청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신성청원 자, 저 배너에 제 번호 보이시죠? 010-3158-8575 신성청원이라고 보내주신 박민수가 여러분들한테 자, 5만 명 신성 델타테크 주제만 하더라도 5만 명 넘어올 것 같거든요? 청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정책 관련 줄은 묶이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지원을 해갖고 신성 델타테크 이거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것만을 위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 큰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배너에 있는 번호로 신성하고 청원으로 보내주시면 박민수가 대표로 여기 챗땡땡이라는 분이 있잖아요. 박땡땡 내서 청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주시고요. 배너에 있는 번호로 신성청원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차트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좀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금요일이고 하니까 차익매모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잘 보시면은 자, 뭐가 보이십니까? 살짝 박스였죠? 요렇게 그죠? 요거 잘 안 깼습니다. 여기 69,600원 10월달 8월부터 10월까지 뜨거웠죠? 아주 이때 그죠? 살짝 돌파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이 꽤 길어요. 여기가 4,5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죠? 기간이 긴만큼 터지면 멀리 갑니다. 거래가 조금씩 늘어나는 거 확인되시죠? 자, 박스를 뚫을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왜? 여기 보면은요. 이평선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다? 이거 아니면 이거죠. 근데 거의 여길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범 보면은 쭉 쉬다가 터졌죠? 급등 나오고 쉬었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 자, 그리고 여기서 이평선들이 다 위로 이렇게 상향하는 게 보이시죠?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량거리 터졌고. 자, 월봉. 훨씬 더 예리한 차트가 나오죠? 월봉이니까. 자, 이렇게. 제가 보기엔요. 여기 지금 완만하게 흘러간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모양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기간이 꽤 길어요. 3년 정도.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한 5, 6년. 자, 여기서 여기까지 몇 배 올랐습니까? 5배에서 6배. 그죠? 여기는 3년에서 6년을 매집을 했어요. 보이잖아요. 매집한 흔적이. 강하게 한 건 3년. 길게 보면 6년. 여기서 끝낼까요? 랠리를?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매집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수익률 상응에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3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겨울도 아니고 연수입니다, 여러분. 최소한 두 자리 이상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기서 1번 보시면은요. 여기 들어왔던 애들이 있어요, 지금. 그죠? 얘네들 아직 다 못 팔았습니다. 새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죠. 새로운 세력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딱 보입니다, 박민수가 보기에는. 얘네들은 이 과거의 구세력들하고 못 팔은 개미들. 다 털어내고 갑니다. 개미 털기 들어가요.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여기서 하나도 못 팔았잖아요, 지금. 그죠? 개미 털어낸 방법은 공포를 주거나 희망을 주면 됩니다. 간단하잖아요. 초존도체 관련 이슈로 계속 띄우는 겁니다.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디가 미국에서 어쨌는데, 중국에서 어쨌는데, 어제는 중국 대학에서 성공했다는 얘기, 복제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그냥 무시하세요. 다 뭐냐면은, 이거 털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력들이 변동성을 키워갖고. 아직 완벽하게 검증이 안 끝났단 말입니다. 어느 것도 믿을 수가 없고, 100%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력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급등을 좋아해도 못 먹는 이유가, 이런 세력 기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 이슈에 따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잖아요. 박민수가 PB점에 12년에 있었거든요. 증권사 커리어는 24년인데, 여기서 엄청난 인력을 만들죠. 외국계 증권사임원, 운용사, 자산운용사 대표, 펀드메니저 앤너리스트들. 이분도 그냥 세력이잖아요, 말 그대로. 운영하는 자금이 몇천억이에요. 이분들한테, 펀드메니저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 세력 기법, 저도 공부를 했지만, 전수를 받은 거죠. 이렇게 급등락을 하는 종목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새로 모양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 모릅니다. 이거 가다가 이렇게 흔들어서 밑으로 빼버릴 수도 있어요. 이거 빼면 위험한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잖아요,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잘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죠. 상승세기형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이걸 빼버리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낙폭이 커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거 대응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어떻게 파악하느냐? 자, 그거는 영업비밀입니다, 여러분. 자, 박민수는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을 영상에서 다 말씀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세력 기법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딱 제가 정리해서 해놨어요. 2번에다가, 자, 세력 기법 넣어놨습니다. 이거 받아 두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 상장기업 90% 정도는 다 적용돼요. 자, 배너 있는 번호 35, 85, 75로 신성하고 R로 보내주세요. 신성하고 R. 아까 신성 청원 있었죠? 그것도 꼭 해주시고 소전 도체 국가지원 신성하고 R 하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그거에 따라 전략을 다 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대응해야 될지 다 시나리오를 다 짜놨어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변동성 엄청 커진다고 그랬죠? 위아래로 터집니다. 박민수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신을 하는데 자, 그런 얘기 했죠?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도 대비해라. 그죠? 최악도 대비를 해야죠. 전략을 다 짜놨으니까 받아가시면 됩니다. 신성하고 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도 뭐 최선을 희망하지만 최악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어저께 급등 나왔고 오늘도 이제 살짝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신 게 대응방이잖아요.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슈도 띄워드리고 대응방법. 자, 신성 델타테크 매매사인 당연히 드리고 이슈 띄워드리고 차트 분석까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3억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급등전 드립니다. 두, 세 개 정도. 이거는요. 중장기로 100에서 500% 가는 종목입니다. 한 6개월 정도면 승부 나요. 6개월 안에 무조건 승부 나는 종목들이에요. 이거 추가로 드릴게요. 3억 만들어야 되니까. 자, 신성하고 T로 보내주시면 제가 500명한테 링크 드리겠습니다. 자, 조만간 변덕성 커지기 때문에 이거 매매하시기 바쁘실 텐데 이거는 그냥 묻어두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신성하고 T로 보내주시면 제가 500명한테 링크 드려서 바로 매매 진행하고 매매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장기 종목이 얘기가 나서 말인데 최근에 박민수가 더 이상 단단하지 않습니다. 단타방이었잖아요, 이게. 중장기로 갑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신성 델타테크도 타점을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제가. 방향 잡으면 아직은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IPO 종목들을 매매를 많이 했는데 자, 에코프로 머티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 매매사인 달인 거 보여드릴게요. 상장하는 날입니다. 17일에 43,000원을 시작했죠? 45,000원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무조건 43,000원을 체결됐죠. 지금 뭐 40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오늘 급등 나오죠? 자, 그리고 비슷한 패턴의 종목이었죠? LS 머티리얼즈. 자, 이것도 신호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상장하는 날입니다.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모두 다 상장하는 날을 사는 건 아닙니다. IPO 종목들. 19,940원이죠? 12일 날 2만 원에 아침에 드렸어요. 당연히 체결됐고 두 종목만으로도 몇 100% 수익이 났습니다. 벌써. 자, 단타 그만 접으시고 중장기 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수가 좋은 종목 골라드릴게요. 010-3158-8575로 1번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에 입장시켜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공매도 얘기 좀 해볼까요? 불법 공매도 적발됐는데 자, 이제 이거 전수조사 들어갔거든요. 적발돼갖고 공매도 종목들 쇼코버가 들어갈 텐데 이제 갑자기 쇼코버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에코프로가 여러분 여름에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때 분기 실적도 안 좋았어요. 근데 153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실적이 안 좋다고 해서 7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로 공매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안 빠지니까 쇼코버가 들어가요. 안 빠지면 사야죠. 손실나니까. 근데 이게 몰리다 보니까 나중에 시장가로 사고 난리가 납니다. 쇼스키즈가 발생해요. 그래서 시청에 17조 하나 되는 기업이 한 달 만에 300%가 올라요. 문제는 쇼코버 쇼크스키즈가 끝나니까 바로 폭락해 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들이 대응이 전혀 안 되는 영역이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아이비 불법 공매도 종목 리버트 쇼코버 대응 매도전 이런 거 다 포함시켰어요. 자, 여기 외국계 증권사 임원들어가 미팅하고 만든 거고요. 이거는 제가 PB 시절에도 자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아무나 만드는 건 아니죠. 저런 거. 자, 배너에 있는 번호로 공매도라고 보내주시면 그것도 보내드리고요. 자, 글로벌 아이비 들이 가장 공매도를 많이 했던 섹터가 2차전지 쪽인데 자, 이유가 있죠. 실제 추진 중이고 36%, 매출 잡히는 건 20%, 발표 짓고 대조주 주식 매도. 말 그대로 껍데기, 무늬만 2천 진지 종목인데 당연히 쇼코버가 들어오겠죠. 공매도 했다가. 이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폭락이죠. 왜? 실적이 없으니까. 매출 나오는 게 없고 공시만 낸 거잖아요. 그냥. 빈 껍데기. 이건 따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1번이 중요하죠. 매출 나오는 게, 만나는 게, 기술적 분석, 이슈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자, 이건 2차라고 보내주세요. 공매도 리포트랑 같이 받아가시면 훨씬 효과가 클 겁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진행하고 있는데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보다는 자, 이제 타점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디서 팔아야 되고, 어디서 더 사야 되는지 자, 박민수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자, 신성 리포트 있었죠? R, 신성하고 T, 텔레그람, 급등주 2, 3개, 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 방이고요. 세 번째, 1번은 중장기방 그 다음에 공매도랑 2차 리포트도 꼭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 서비스 있잖아요. 박민수가 드리는 거 매일 아침에 받아보시는 분 아실 텐데 두, 세 개 정도 나갑니다. 아침에 자, 이거는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박민수가 보내드리고요. 전화번호 010-3158 모든 서비스는 이쪽으로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8575로 요청해 주세요. 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잘 안 들어온다. 스팸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람 급등도 두, 세 개, 5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는 방이고 두 번째, 1번은 중장기방 종목은 아침에 8시에 나가는 급등주 서비스 자, 그리고 공매도랑 2차 리포트 같은 맥락이니까 꼭 같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 큰 힘이 되니까 나가시 전에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